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달빛기도 이해인 수녀님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 더 환해지기를 모난 마음과 편견을 버리고 좀 더 둥그러지기를 두순 모아 기도하려니 하늘보다 내 마음에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 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 내 고향에 감사해. 문정희 저 많은 나무들을 보내 초록을 가르쳐 주었고 저 많은 새들을 보내 노래를 알게 했으니까 저 많은 비를 보내 생명을 키우는 눈물을 알게 했으니까 내 고향에 감사해. 저 많은 강물을 보내 흐르는 시간을 보여주었고 저 많은 나비들을 보내 떠나간 이들을 그리워하게 했으니까 저 많은 길들을 보내 내가 시를 쓰게 했으니까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